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최근에 법인카드를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그러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A씨가 고발을 했고 어제 김혜경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가 형식적이고 그야말로 진정성이 없었다 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맹이도 없고 내용도 없고 모두가 다 배씨에게 떠넘기는 듯한 자신은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식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A씨도 어제 적각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 사과가 아니라 변명을 했다 하는 식의 대응이었습니다 오늘 A씨가 또다시 김혜경씨가 자신의 법화, 법화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내용을 또 공개했습니다 닭백수, 베트남국수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경씨의 심부름을 담당했던 전지역 경기도 소속의 공무원 A씨는 자신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긁은 뒤에 취소한 내용이라면서 영수정 10장을 오늘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영수정의 카드를 보면 결제 내역은 모두 10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소고기 안심, 초밥, 그리고 과일 등등 빼고 김혜경씨 심부름에 사용됐던 A씨의 카드 사용처는 닭패숙집과 중화요리, 그리고 버거집과 베트남식당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이 10건을 먼저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에 평일에 법인카드 사용시간 가능한 그때에 골라서 자기가 다시 회장 매장을 방문해서 개인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씨를 갖다주기 위해서 어느 때든 간에 그 카드 결제를 하고 난 뒤에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법인카드가 사용 가능한 시간 그러니까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때 이때 경기도 공무원들이나 또는 관련된 자들과 함께 업무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주로 점심시간 끝날 무렵 또는 저녁시간 때 무렵에 가서 재결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씨가 먹은 음식을 공무원들이 업무상 지출한 걸로 이렇게 속인 것이라고 봐집니다 10건의 카드 결제 내역은 A씨가 지난해 4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결제한 뒤에 취소한 영수증들입니다 해당 결제 취소 금액은 7만 9천원에서부터 1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할 때 7만 9천원에서 12만원이니까 한 10만원 평균 10만원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혜경씨가 먹은 음식이 한 번 먹을 때마다 10만원대의 음식을 먹었다 하면 김혜경씨가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몇 사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가져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결제처는 성남 베트남식당 2건 수원 초밥집 3건 성남 초밥집 1건 성남 보고집 1건 중식당 2건 백숙집 1건 등입니다 이걸 보면 베트남식당 초밥 보거 중식당 백숙 그야말로 골고루 입맛대로 먹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들 사례 모두에 대해서 내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에 취소하고 평일 근무시간대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 거래 내역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돼서 재결제된 것 아니냐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와 감사 중인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어제 김혜경씨가 법인카드의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썼는지 설명해달라 하니까 역시 어제 김혜경씨도 수사와 감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혜경씨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해당 부서에게 지침처럼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김혜경씨가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 백숙, 보고, 중식당 뭐 이런 걸 먹었는데 정말 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먹었을까 왜 이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자기가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결제를 한 번 하고 난 뒤에 또 결제를 취소해가지고 법인카드를 썼다 도대체 이 법인카드의 출처는 어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비서실 법인카드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기획실에 법인카드가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기획실 같은 경우는 성남, 경기도의 또 다른 부서가 조직적으로 여기에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모 씨와 그리고 A 씨 이 두 사람이 사실상은 공무원 T5로 잡혀있는데 지금은 김혜경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A 씨도 자기가 하는 일의 90%가 김혜경을 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김혜경 씨는 개인 비수라도 데리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의 말하자면 도금고가 자기 개인 금고인 것처럼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월급을 하던 돈을 어디에 썼을까 도대체 이 부분은 도지사 경기도 돈 아니면 무슨 돈으로 썼을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의욕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등등에서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이를테면 천화동인 1호는 그분인 것인 줄 몰랐느냐라고 했던 김만배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아주 뭉칫돈이 오고가고 한 것 같은데 왜 김혜경 씨가 이렇게 경기도 예산으로 법인카드로 한 끼에 7만 얼마에서부터 12만 원까지 가는 이 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했을까 이건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습관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렇게 법인카드로 이렇게 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하는 중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했는데 지금 뭐 수사와 감사라고 하는 데가 다 이재명 후보 첫 건이거나 또는 이재명 쪽의 사람들이어서 선거 전에는 이게 진실 규명이 어렵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크게 두 개를 갈리는 겁니다 선거가 이기면 이게 뭐 유야무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거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걸 폭로했던 사람만이 뭐가 아주 잘못 알고 폭로했고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선거에 질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 문제 삼으면 정치 보복이다 해서도 크게 또 튈 것 같고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한 사람만 이 상황이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해 보면 드러나는 상황들인데 지금 수사감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작 수사감사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감사를 할 것 같으면 벌써 자료를 모집하고 수집하고 해당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돈으로 자기 호주머니 돈인 만큼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에 나왔고 또 청와대 안살림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마치 뭔가 정치적 의혹을 가지고 공개한 것처럼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렇게 이런 후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유권자가 잘못된 건지 국민이 잘못된 건지 후보가 잘못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